이번에는 핫쌈 소식,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답 없는 문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문제나 황당할 때 야, 이거 노답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수능이 노답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풉니까, 답이 없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 출제를 주관했던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과를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왜냐, 수능 생명과학2의 논란의 문제는 결국 답이 없는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퇴와 사과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에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성찰하고 새로운 교육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전용기 의원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앞으로 저 문제의 한 문학이 전언정답 처리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변동을 겪을 것 같아요. 이건 대입, 입시에서도 굉장히 혼란을 줄 것 같은데 책임자가 사과하고 사퇴하면 땡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험생들은 결국에는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고 대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굉장히 좀 논란거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생명과학2 정답 취소를 이끌었던 수험생도 인터뷰가 됐는데 수험생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오늘 재판 결과로만 봤을 때 저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까지 오가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해야 하는 것이 문제 출제 기관이 아니고 왜 수험생이어야 하는지 어제 저 판결에 따라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사퇴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평가원이 그 전에 저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저 문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공식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3개 기관에 3개 학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2개 학회는 문제가 없다. 1개 학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2개 학회가 다 평가원의 간부들이 참여한 학회들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평가원과 무관한 학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과연 지금 평가원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어떤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견제라기보다는 검증을 위해서 서로가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부가 짬짬이로 운영되는 건 아닌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평가원장의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됐다는 걸 알고 과연 교수들이 출제하니까 교사들은 항의를 못한다든지 반론을 피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지 그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